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테일러 10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후 어느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스튜어트는 비행 중 캡슐이 깨져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우주선이 침몰하자 이들은 이 행성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항무지 같던 곳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고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물도 찾게 됩니다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 상황이 좋아지는 줄 알았지만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원숭이 기병대의 동료들이 당하게 되고 테일러도 도망가려다 목에 총을 맞게 됩니다 원숭이들은 수혈까지 하며 다친 그를 치료해 주는데요 지능이 자신이 있는 테일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함이었죠 이곳의 원숭이들은 인간처럼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에게 몹시 적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이라는 남다른 테일러에게 흥미를 보였죠 헤일러는 그녀와 소통하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호기하지 않고 그녀와 소통하기를 시도합니다 자이라는 연인인 코넬리우스에게도 이 사실을 공유하죠 하지만 자이오스는 그런 테일러의 존재가 못마땅했는데요 헤일러의 번역은 연식을 막으려 억지로 거세수술을 하려 했고 테일러는 수술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합니다 말을 하는 테일러를 본 원숭이들은 충격에 빠지죠 그 후 테일러의 처분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 후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테일러를 변호하던 자이라와 코넬리우스도 기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원숭이가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자이라의 조카 루시우스가 테일러를 꺼내주죠. 다행히 들키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온 일행들. 테일러는 코넬리우스가 말합니다. 자이오스는 금세 이들을 찾아냈죠. 코넬리우스의 주장에 증거를 내는 테일러. 자이오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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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오스의 주장은?